Q. 정한이의 이제 공개됐나? 네 얼마나 공개됐으니까 지금 뮤비도 공개됐다고 하세요 네 맞아요 바로 볼까요? 네! 렛츠고! 이거 찍었을 때 정한이 완전 개인 거 찍었을 때 나 이거 너무 좋아 정한이가 제일 많이 추지 무링 무링! 무링 무링! 무링 무링! 무링 무링! 와 멋있어요 섹시해 와 진짜 멋있다 섹시해 섹시해 이 컷 바뀌는 게 기가 막혀 와 기가 막혀 이게 너무 멋있다 연설하는 거 같아요 아 멋있어 멋있어 날개 달린 거야 날개 달린 거야? 간다 좋은 점이 간다 야!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아 점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두 번 네 네 세 번 네 둘 예 오 동사 야 이거 진짜 멋있다 나 이 부분 너무 좋아 여기 스톱 디에이 디에이 여기 스톱 어우 다 컸어 야 다 컸다? 다 컸어 다 컸어 다 컸어 아 멋있어 뭐 예뻐 이거 아우 디에이 야 진짜 예쁘다 날씨도 잘 따라줘도 돼 날씨가 잘 따라줘도 돼 날씨가 잘 따라줘도 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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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다 아 잘생겼다 아 이거 또 예쁘네 아 순간에 내가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? 아우 디에이 디에이 오우 오우 노연이 예쁜데 아우 예 슬라아 아우 디에이 와 오우 디에이 디에이 아우 와우 와우 진짜 멋있어 어 도겸 점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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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았어 와우 아우 저거 진짜 차가웠어 저 그네가 떨어졌는 거구나 예아 예아 아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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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맞다 저 세트가 너무 멋있는 거 같아요 와우 와우 시카가 너무 좋아 야 표가 진짜 멋있는 거 같네 와우 와우 도겸 계속 따라다녀 K.S. 멋있어. 아 디노 잘 춘다. 와 역시. 진짜 성공한 뮤비인 것 같아요. 너무 좋다고. 진짜 너무 좋다. 이번 뮤직비디오 너무 좋다. 진짜 이 뮤직비디오는 몇 번, 몇 십 번을 봐도 안 질릴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거 찍는다고 해서 뭔가 리액션을 좀 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오면 집중하게 되는 거 같아. 집중하게 되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 컷 바뀌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 나와서 노래랑 그 안무가 너무 잘 맞게 뮤직비디오 찍으시느라 고생한 우리 스태프 분들에게 박수 한번 드릴까요? 정말 열심히 고생한 멤버들에게 승관이가 이번에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승관이 형이 이번에 뮤직비디오 찍으면서도 저랑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. 모니터를 보면서 저희들을 보는데 이 13명이서 정말 오래 가고 싶다는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아 그럼 가야지. 솔직히 들으면서 사실 상대 입장으로 처음 보고 오잖아. 멤버가. 근데 되게 얘기를 하는데 나도 살짝 생각이 조금 그러잖아요. 그래서 많은 생각이 더 들었을 거고 지금. 그게 좀 복받이 올라와서 약간 그런 거 같아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영원호사. 다같이 파이팅! 화이팅! 어우 어떻게 안 해면서도 그냥 안 해면서 화이팅! 화이팅! 감사합니다 여러분들! 여러분! 여러분! 1층 많이 사랑했어요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여러분! etc.. 먼저 가사 !!!! ủ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